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지같은 시자들의 뚝배기를 확 깨버리는 법륜스님의 목탁같은 남자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가 싫지만 며느리의 전환은 받아야겠다. 그런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참고로 불편집이에요. 제목 원재 아니 이쁜 며느리가 아니어도 안보 전화해야 되는거에요? 받고 싶어?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제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뒤로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욕을 해요. 전화를 잘 안받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안보 전화를 잘 안한다거나 이런걸로 섭섭하다며 화를 냅니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게 그러니까 한 번은 진동이 왔어요. 보니까 시어머니야 받으려고 했더니 뚝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초 안갔을 때 전화가 돌려지는거에요. 일부러 안받는 그 느낌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걱정되니까 두어번 더 했거든요. 안받더라고. 뭐야? 안받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죠. 그랬더니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전화 안받아가지고 엄마가 서운하대. 순간 표정관리 안되고 기분 교지같아가지고 장난하냐? 내가 몇 번이나 다시 걸었는데 어머님이 안받더라. 이렇게 상황설명했더니 이상하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웃고 넘어가요. 그러다 언젠가 또 한 번은 저 퇴근하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어머님 전화가 걸려와요. 받는데 또 끊어지는 거야? 다시 걸었죠. 안받아. 왜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또 뭐야? 이러고 있는데 곧바로 초인종이 띵동 눌려져요. 어머님이 온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쩐일이세요? 했더니 니가 전화를 안받아가지고 와봤다. 저희 시어머니 평소 놀러가는 거 오지게 좋아합니다. 물론 코로나 심할 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보통 보면 그래요. 주말 이틀 내내 등산 다니고 골프 다니고 꽃 구경 등등등 온천지 다 돌아다니죠. 그래가지고 내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근데 뽕뽕이가 나한테 잘 다녀오란 말을 안 해가지고 엄마 섭섭하다? 이런 소리를 했대요. 남편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래가지고 아 뭔 소리야 엄마 아들도 모르는 걸 며느리가 어떻게 알고 잘 다녀오란 말을 해? 이랬더니 지가 내한테 안부 전화를 자주 했으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이럽니다. 참고로 저요. 남편이랑 연애만 5년 넘게 했는데 가족끼리 화목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자기 할 일만 하고 또 남편말로도 그래요. 개인주의고 굉장히 쿨하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은 원래 자취하던 사람인데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평일에 막 두세 번씩 저희 퇴근 시간을 맞춰와서 한참을 이따가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합니다. 오면. 그냥 아 그래 꽁 이러고 있어요. 똥 씹은 표정.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자꾸 이간질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남편이랑 사이 좋게 지내라는 건지 싸우라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여하튼 이게 너무 빡쳐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래. 나 이제 그나마 하던 안보전화 이제 안 할 거고 뭐 당신 나들이 갈 때 잘 다녀오란 소리 바라는 것 같은데 나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씻겨서 하는 모양새도 너무 거지 같고 잘 들어. 우리 엄마한테 하란 소리 안 할게.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는 어머님한테 엄마 잘 다녀와 이런 소리 하긴 하냐? 나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 한편이 잠시 놀라면서 어 그러네. 알았어. 자기 마음대로 해. 이랍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저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갑자기 쳐들어온 거야. 진짜 정색을 했어요. 어머님 아니 왜 연락을 안 하세요? 이랬더니 당황을 했는지 어버버 하다가 바로 돌아가버렸는데요.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시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연락 없이 찾아오지 않게 말 좀 제대로 전해드려라. 전해라. 이렇게 화를 냈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전했더니 도리어 화가 났답니다. 며칠 더 있다가 밤늦게 시아버지 전화가 왔는데요. 어이고. 너는 너희 씨애미가 어디 여행 다녀온 거 알고 있냐? 어이고. 그 가가지고 그 지역 특산물 이런 거 자른 거 사와가지고 어? 어? 내가 너희 씨애미한테 갖다 줘라. 너희들한테 갖다 줘라. 이런 소리 했는데. 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며느리가 잘 다녀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뭘 갖다 줘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시아버지 말이. 그러면서 끝날이 뭐냐면 너희 씨애미에 서울대 아니까 연락을 좀 자주 해라. 이럽니다. 아니 미치겠어. 나 싫다 하면서. 내가 며느리 밉다면서. 그런 며느리 전화는 또 받고 싶은가 봐요. 아니 뭐야. 여러분. 이런 심리 도대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미운데 전화를 왜 받아? 댓글 1번. 이미 안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흉 봐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이고 똥똥하다. 말랐다. 싹싹하지가 않네. 살림 그지같이 하네. 우리 아들 안 먹여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 등등등. 온갖 그지같은 구실 다 붙여가지고 밟는다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며느리 흉 보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생활 열심히 하게 냅두세요. 연락하지 마. 예를 들어 저희 집이야. 큰 며느리는 한 집에 몇 년 같이 살아주니까. 어이고 살림 참 못한다. 이렇게 흉을 보고요. 작은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니까. 싹싹하지가 않고. 저거 시엠이 귀한 걸 모른다. 이렇게 흉 봐요. 우리 시모가. 대댓글. 이런 미친. 사는 게 노잼이 시엠이구만. 그렇구만. 깔깔깔깔깔. 2번. 아이씨. 우리 시모 보는 것 같다. 너는 아낄 줄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길래. 아 네 어머님. 이러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또 하나만. 아이고 석이야. 너 이런 거 아끼다가 똥대는 거 모르냐? 아니 미친 뭐 어쩌라고. 하나만 해요 이 할망구야. 2번. 헐 이 정도면 진짜 정신병 아닌가? 그게 아니면 도로 여섯 살 아기가 됐나? 아니 과부도 아니고. 버젓이 남편이 잘 살아 있는데. 왜 저렇게 아들 내외한테 목숨을 거는 거요? 왜 목을 걸어? 왜 이래 이거. 3번. 아 진짜 우리 시모랑 시부 부자 좀 떠가지고 전화하면은. 어 그냥 해봤다. 이거 아니면 잘못 놀랐다. 이런 드림만 치는데. 내가 참다 참다 대폭발을 했거든. 10년 동안 맨날 며느리 도리 그놈의 도리 강요하고 전화를 해도 서운하다. 여행 가면 다음에 여행 잡고 안 가면 또 서운하다. 맞벌이인데 주말에 연락해가지고 언제 올 거냐? 이런 닭다래. 틈만 나면 무슨 내가 친구도 아니고. 며느리랑 반찬 만들고 시장 가고 놀고 싶어가지고 이런 국리를 하고. 틈만 보이면 전화질에 화평 심해져가지고 응급실 갔니 어쩌니. 이렇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야 니들끼리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니들 가족끼리 여행 가고. 어 그놈의 도리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랬더니 남편도 그저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전화해가지고 엎어버리더라고. 지금은 저희 둘 3년째 잠수 타고 있어요? 아니 진짜 자식 인생 망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집에 뭐 하나 들어오면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안달 난 일찜 같아요. 이거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방문이나 안보 전화로 탓세 부리는 걸로 보여. 이런 지자들은. 4번. 시부모가 서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가 걱정돼가지고 그랬다는데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잘해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신다. 등등등 말해주는 건 극혐이야. 본인들은 인재하고 현명한 노인 그 스프레를 즐기지만. 아니 뭐 어쩌라고 싶어요. 진짜 그지같아. 그래 이거 자주 당하면 진짜 극혐이죠. 둘이서 주고받고 사람 하나 병신 만들고 먹이는데 만남 꽁트가 따로 없어. 진저린하게 그지같아. 특히 우리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보면. 2번. 그러게요. 아니 그지같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며느리들이 무슨 애새끼 초딩인 줄 알아? 이걸 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할까? 3번. 아이고 둘 중 하나는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냥 세트로 진상짓거리를 하는 거네. 5번. 하여튼 시자들 진짜 보고 있으면 기괴하다니까. 아니 자기 새끼도 아니고 남의 딸내미한테 뭘 그리 많이 그리고 당당하게 바라는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괴하다. 기괴하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어우 소름돋아. 6번. 내 전시모가 딱 저랬지. 며느리 밥 먹는 것도 서운하고 숨쉬는 것도 서운하고 며느리 꿍한 표정도 서운하고. 그냥 며느리부터 발끝까지 다 서운하다고 난리치. 그래서 지 아들이랑 이혼했지. 진짜 서운해보라고. 7번. 신혼여행 중 안부 전화 카톡 바라길래 진짜 매일 한국 시간에 맞춰 동영상이랑 영상통화 해줬더니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나중에 출산하고 조리 요원에 있을 때도 이 짓거리를 또 안 해. 그래도 참고 해줬는데 이게 끝이 없어. 계속 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라이 미친 것들아. 니들끼리 살아라. 이러고 이혼했어요.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바라고. 더 큰 문제는 해줘도 지랄이야. 지 아들은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만 바라는 시금치들이야. 9번. 부부가 서로 네 엄마 섭섭해한다니 아버지 화나셨다 이러면서 이간질하는 거 우리랑 완전 똑같네. 어우 소름돋아. 9번. 아니 나 클 때 지가 기저귀를 가라주기로 했어. 아니면 학교 등록금을 대줬어. 그것도 아니면 도시락을 싸줘봤어. 남의 집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왜 효도는 남의 집 자식한테 받으려고 난리인 거야.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 투자도 없이 떡고물만 바라면 이건 그냥 쌩양아치 도둑 강도지 사람이야? 10번. 아니 아들 자식 자취할 땐 연락도 없다가 결혼하니까 같이 사는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연락을 강요해요? 남의 집 딸내미하고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아? 나 진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유가 뭐야? 대댓글. 늙었는데 자식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아기 같고 신기하고 이쁘고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하도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또 하라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대댓글. 미친 소름돋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어저께 그 범윤스님 그 쇼츠 영상 뜬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봤지. 와 할매들 대단하더만 여기 있는 이야기 다 나와요. 얼굴 모자이크 해가지고 스님이랑 이렇게 뭐라고 하죠? 대화 주고 봤는데 나는 며느리가 너무 이쁘고 내 딸 같아가지고 친해지고 싶은데 얘가 저를 싫어합니다. 이러니까 스님이 그래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이요. 아니 거지같은 남의 할매 뭐 이쁘다고 좋아? 한정하겠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